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사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업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눈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고 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섬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애급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령의 손으로 우리를 애급에서 인도하여 내센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급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겸회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민이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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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대체로 넘어져도 주님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나래에서 성장을 흐려 쌓아실네 우리의 모든 성에 생명의 고음을 걸자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 주님의 말씀을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성에 우리의 모든 성에 반대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모든 성에 생명의 고음을 걸자고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 주님의 말씀을 이뤄지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성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성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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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원약에 됐어 당태까지 증거되리라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의 원약에 됐어 할렐루 영광의 박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성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은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한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기를 최혜름으로 추구합니다 어제까지 세계산업인대회가 진행되어 졌었습니다 여러분 산업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산업현장에 있기 때문에 꼭 말씀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올 연말까지 또 내년에 중요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흐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우리 산업성교 메시지들을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하나교회 또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중직자들이 되기를 산업인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훈 4장 17절에 해결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도 4등의 1장 8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의를 40일 동안에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호자의 축복이 되어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산업하는 분들도 우리 학업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세상 속에서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그 능력 말고요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학업 현장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우리 한학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그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함께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축복된 약속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2장 7제로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호자의 축복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린다면 사실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지라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전도자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곤도전서 12장 13지라 보면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창조된 처음 축복인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완전하게 창조되어진 에덴의 축복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영에 주셨다라는 것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나의 영에 담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나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보좌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은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우리의 영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의 영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영의 방향은 보좌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영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이 보좌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는데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다시 말하면 보좌로부터 받은 것들이 나의 모든 것에 시공관을 초월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받은 이 축복이 시공관을 초월한 역사로 나의 모든 것에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타난 응답이 세계 보금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이전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보좌와 시공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2, 3, 7의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이 먼저 체험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요 내가 힘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왜냐 내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보좌가 안 보이고 시공관을 초월하는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2, 3, 7의 빛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사실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력 있는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요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드러내고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런 사람에게 칭찬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때 의지의 한국인 해가지고 세계 각곳에서 남대로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방송에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신공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237의 빛으로 역사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세상은 박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것이 다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세상 것 가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왜냐? 배운 것이 그것고 가진 것이 그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것인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의 역사를 모르니까 세상에 배운 것이라고는 뭡니까? 경쟁에서 생존해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 되니까요 그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추구해도요 그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세상 것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은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승리할 수 없는 그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결국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요 남은 대로 열심히 달려가요 정말 앞뒤 전우자와 살피지 않고 성공이라는 부분을 놓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좌와 시공관과 이 삼칠의 빛의 진정한 하늘을 주신 것들을 모르니까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늘 방황하게 되고요 방황하면 할수록 어디에 빠집니까? 결국은 내 피림 추구만으로 빠져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고 방황이 있으니까 우선 현장에 있는 것이 우상, 숭배고, 무당이고, 점쟁이니까 그 속에 찾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피림 충만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내 피림 충만함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건 잠시죠 한계가 인생에겐 반드시 옵니다 그 한계가 오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결국 자살까지 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축복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 보좌와 시공간을 초원하는 능력과 이 삼칠의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이 삼칠의 빛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가장 귀중한 약속의 축복인 하나님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고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라고도 예외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먼저 체험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것, 그겁니다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이 삼칠의 빛의 역사입니다 이것 없이 결국 신앙생활 하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데 답 나온 척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저 자체가, 그 자체가 힘든 겁니다 결국은 이것 없이 뭔가 만족이 없고요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떼어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떼어붙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 나오는 것이 열심히고요 심지어 기도조차도 만족이 없으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떼어붙이려고 열심히 그래서 뭔가 내가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고 전부 다 기도를 가지고 떼어붙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난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분명히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쏟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알아야 될 영직 지식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직 무지 속에 빠진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야기하면 무슨 사단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싸움은 에베스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자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 말씀하셨고요 이 악한 사단이 결국은 정사를 붙잡고 있다 했어요 정치 여러분 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세를 붙잡고 있다 했습니다 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은 악한 영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요 갈수록 그래서 악령 들린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냐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악령 들린 사람들이 많아져요 왜 갈수록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현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실 몰라요 그래서 지식들은 많아지는데 영적 무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서울대도 쉽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야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서울대도 억지로 들어가고요 진짜 여러분 뭔가 해내려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진짜 뭐 하나 이야기하면 열 가지 알아듣고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무능력 속에 있어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자살해요 뭔가 한해를 있으면 그 하를 참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영적 무능력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왜 영적 무능력 속에 있습니까 영적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능력 속에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 중심도 세상하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자꾸 우리 인생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피림이 스미스를 차리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갈수록 세상은 세계는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부분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이거는 한 예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세상에 앞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오늘 중요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 시대는 세정순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면 구원의 축복으로 현장에서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축복으로 뿌리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뭡니까 먼저 내가 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장 5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말이에요 그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말입니다 그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깨달아져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세기 1장 27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은 은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장세기 2장 7재로도 그 코에 생규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은약관계 속에 있는 은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하시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 축복된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검성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지어진 동산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조건, 환경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코에 생규를 부르는 생명이 된 그 축복된 지가 살아나는 만큼 나의 모든 삶은 관계된 모든 현장은 에덴의 축복이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은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 나는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주어지는 응답이 뭐냐면 오늘 10절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면 열저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보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또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큰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큰 성읍을 얻게 됩니까? 건축도 안 하는 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열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내가 노력했어요? 애써서 싸움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약의 하나님이고 복음 가진 나는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에요 여기에 10절에 보면 내가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겠다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은약까지는 은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주시겠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화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듯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현장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좌와 237 나라를 살리는 빛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현장 나가면 두려움에 사여잡혀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의 배경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약의 백성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뿐만 아니라 빛이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혹이나 여러분 주어진 일들,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빛이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세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빛이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회복의 빛이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정복의 빛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현장에 가면 일어납니까? 어둠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어요 어둠의 불에 잡히면 두려울 수밖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좌의 축복을 가진 은약의 백성임을 알 때에 가는 곳마다 시공간을 초라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모든 현장의 두려움은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된 사실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을 깨달을 때 한 바닥에 나는 은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의 가치를 깨닫는 자에게 11절에 약속하신 축복을 그대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파지도 않은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얻을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공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약의 백성임을 알 때 나의 가치를 알 때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일어나는 거저 주어지는 응답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은약의 백성인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빚쟁이한테 시달려서 제대로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구원의 축복 가치를 은약의 백성의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빚쟁이한테 늘 시달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진짜 구원의 축복 은약의 백성 그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1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하신 것 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혹독한 강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진짜 구원의 가치를 은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요 혹독한 강야가 혹독한 강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누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길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결국은 놓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알고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숨겨 두었어요 우리 그걸 못 보니까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요 진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강야 길이 강야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에 기신과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가치 없는 그 일에 너의 마음과 생각들을 뺏기지 말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절대 가치를 정확하게 찾아 알고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여러분 기신만 숨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누가 하나님이 꺾으시겠다 18절 한번 18절에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절대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나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래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요하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요하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정말로 구원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여러분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은약의 백성이란 그 가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일에 정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 말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라톤은 결성점 42.195 결성점을 바라보고 주변에 모든 걸림돌이 있어도 거기에 전혀 흔들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귀엽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정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대적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앞에 대적을 멸하실 것이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으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 놓고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었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에 뿔이 내리는데 어느 정도 후대에게 전달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후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게 20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란 말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우리 후대들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힘든 일들 때문에 잠시 잠깐이나마 우리가 갈등하고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탄식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얼마나 컸는지 시편에 보면은 주의 폭포소리라 했어요 폭포소리 여러분 폭포소리가 얼마나 우렁차입니까 주의 폭포소리 그런데 그 폭포소를 주의 폭포소리라 했어요 현장의 일이 그렇게 다윗에게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주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되었고 보이는 것들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게 돼 있어요 보좌와 시공간과 이 삼칠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사실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축복의 역사들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바로왕과 애국에서 건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같이 기준한 축복된 응답의 삶을 살고자 우리에게 물을 날이 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셨다 나는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씨를 살리는 그 축복된 배경으로 나는 오늘까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이 자리까지 있었다 이 사실을 증가할 수 있는 포럼 그게 후대들이 보고 후대도 그 응답을 보고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금이 이 땅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의 삶의 기준임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로 보금의 포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이 보금의 명문 가문이냐 우리 결혼식 할 때도 보면 보금의 명문 가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보금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3대 4대 흘러오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진짜 보금의 명문 가문은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보금의 포럼이 되어지는 가정 보금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는 아들에게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은약을 전달했어요 보금의 포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로말로 아마 이삭이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로스는 가정에서 보금의 포럼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세기 19장에 보면은 로스의 사위들이 19장 14지에 보면은 로스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가정 안에서 보금의 포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로스의 시대보다 더한 시대입니다 디모데우스 4장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했어요 로스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아요 자기 귀가 가려져서 자기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찾는다 했어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후대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은 자녀들에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재산 물러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이런 많은 환경들 만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근데 복음 없이 재산 가지고 환경이 좋다 오히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아가 감춰졌다 이 사실이 우리 후대들에게 발견되어 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쭉 이어서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결국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면은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일에 증인되어져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 수고 헌신은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기억까지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림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깊은 지혜와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든 가거는 나의 삶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가거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발판이고 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나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어떻게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이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아닙니다 이런 저런 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된 계획이 축복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 29장 11제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평안과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든 현실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가치를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결국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교인은 신앙생활 다하고도 망하게 돼 있고요 후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축복을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참된 구원의 가치 발견함으로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빨리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칠 살리는 기한 빛의 역사를 우리가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 또한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기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보좌와 시공간과 이삼칠의 빛의 축복의 역사가 내게 주어진 바인 걸 알고 그 속에서 나의 증체성을 가지고 현장의 많은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무리위해와 이들의 가증과 가문과 자녀선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